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저는 되게 피부가 좋다고 자부해왔는데요. 요즘에 턱에 모낭염으로 인한 흉터와 그리고 고르지 않는 피부톤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피부과 가서 관리 받고 싶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서 항상 자기 전에 셀프케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자기 전에 하는 나이트 피부관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만의 나이트 피부관리법 그 첫 번째는요. 일일 1팩은 어렵지만 일주일에 1 마스크팩은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화장품을 바를 때 화장품을 잘 흡수시키기 위해 뷰티 디바이스 제품을 이용해 줍니다. 그러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밤에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나이트 케어 전용 제품을 꼭 발라줍니다. 제가 자기 전에 사용하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비타민 A 레티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페셜 나이트 크림인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A 크림과 진정과 보습에 특히 효과적인 마데카 R 시카 메탈 크림입니다. 이 비타 A 크림이 메인 크림인데 처음 사용하는 저한테는 조금 자극적이어서 저는 이 마데카 시카 크림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결, 피부톤, 그리고 탄력까지 한 번에 다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피부톤이 고민이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결도 좋아지고 탄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뺄썩삼조네요.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한 후에 이 비타 A 크림을 완두콩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짜주시고요. 그리고 마데카 시카 크림을 짜서 섞어서 충분히 잘 섞어서 피부에 발라줍니다.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분 자체에 약간 자극감이 있어서 민감한 피부의 경우 적응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비타 A 크림에 마데카 시카 크림을 섞어서 사용하고 피부가 적응이 되면 비타 A 크림을 단독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 아직 적응을 못했는지 섞어서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순한 느낌? 그리고 이 제품은 나이트 케어 전용 제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침에 바르면 안 됩니다. ㅎㅎㅎㅎ 오늘은 제가 저만의 셀프 스페셜 나이트 피부 케어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관리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도 피부결, 피부톤, 탄력,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모두 꿀피부 되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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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